왜 이렇게 래요? 자. 하아. 하아.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버려지다니.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버려지다니. 아니면 에너지로 삼행시도 괜찮아요. 오 나이스. 오 좋아. 에. 에휴. 너. 너무 썼다 에너지. 지금 쓸 게 없어. 이건 나도 하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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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진짜. 너. 너희들 머리에서. 지. 지금 고작 한다는 게 그것뿐이냐? 야 그거 치면 안 되니 뒤에서 우빵 나가야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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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저 집이 어딘지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라고 생각하니? 시. 이. 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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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야 뭐 하지마. 아 집은 만만치 않네. 야 묶자 뜨기라 체 Fang 떨어졌어. 아 나. 이거는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글을 모르잖아요. 하하핳하하핳하하하핳하핳하하핳하핳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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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못내야. 아니 외교로 해야지. 아 잠깐만요. 나 진짜 또 두 번 더 안 들었어. 야,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진짜 한글을 몰라, 너. 얘 진짜 한글을 몰라. 진짜 한글을 잘 부르거든, 진짜. 야, 야, 물은 거 하나로도 했다. 진짜야, 진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누구의 평지인지 풀네임을 말하시오. 아까 몇 번을 썼지? 아까 풀네임을 얘기했었죠. 로버트. 와, 나 미쳐버리겠네. 세 번째 거 몇 글자예요? 세 번째 거 몇 글자예요? 500... 아, 뭐 그걸 다 달라 그러세요. 다섯 글자인 거 알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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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저. 나랑 와봅시다, 하나 봐. 아,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행하는 사람은 보통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알고 있는데 이건 고백이 아니라. 형, 보통은 그런데 형은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형은 소중하잖아. 왜냐면 형은 소중하고 특별하니까는 뭐야. 해머인가? 500하고 500. 트랜스포머. 오, 오픈. 오, 오픈복 찬스. 정총무 오픈복 찬스. 500하고 500. 보통. 보통 진행하는 사람이 이런 걸 멋있게 알겠는데. 지금 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야. 오. 형,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뭐, 누구 닮은 사람같이. 아? 누, 누구요, 아버님? 그 개그맨이 정영돈이라고 똑같으네. 아, 개그맨이라고 똑같아닙니다, 아버님? 네. 형, 안경 빼면. 너무 똑같아. 아니야, 아버지야. 완전 정영돈이네, 목소리도 그렇게. 방송 보면서 그 친구 좀 어때요, 아버님? 나는 좀 별로더라고. 응.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별론가 보지. 아니, 또 괜찮은 면이 좀 있죠, 아버님 그 친구가? 아, 그래요? 네. 편드네. 아, 근데 좀. 아니, 왜 이렇게 닮았어, 우울해? 아, 아버님 제가 정영돈이에요. 응. 아, 정영돈이야, 택시 현아. 아버님 제가 진짜 정영돈인데요? 아, 됐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님 진짜요. 아, 됐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진짜 정영돈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안다고 그래요.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럼 지금 찍히는 거예요? 네, 아버님 카메라 다 있잖아요. 아, 됐다고 그래요, 왜 나랑 TV. 아, 진짜 이 양반 진짜 인가? 네? 아, 이 양반 진짜 뭐 긴장가 봐. 아, 진짜라니까요, 아버님. 아, 닮았어. 왜 이렇게 똑같아. 아, 닮긴 닮는데. 그럼 제가 정영돈이랄까요? 네. 강북 맞지? 어어어. 아, 아버님. 아니, 형 지금 제가 정영돈네요. 아, 너. 아버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나 진짜 잘하는 건데. 안 믿어다. 손 안 대고 빨리 벗기. 벽에다가 문질러 그래도 되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살 쪄까? 어, 살 쪄까? 벽에 살이 밀쳤대요. 어, 밀쳤대요. 어. 너무 시간을 흘러가고. 많이 흘러가는데. 어, 뾰족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요. 어, 찬스!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하하하하하하 야, 본인. 본인은 가만히 했어요. 본인은 가만히 했어요. 본인은 가만히 했어요. 아, 참 쓰시니까. 하하하. 야, 이게 진짜. 변편해. 진짜. 흔들댑 차 안 쓰세요. 이름이 왜? 양말 없어져.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없을 텐데. 나 가만히 있는 거야 진짜. 자 준비 시작! 박아니까 가지고. 박아니까 가지고. 박아니까 가지고. 난 저기 되지 않을까? 야. 야. 저기. 그래도 얘도 서로 그렇게 먹었는데. 얘 흑글빵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게. 팔 찼어. 팔 찼어. 누구다 줘 누구다 줘. 형서를 써야지. 형서를 써야지. 아 이거는 좀 짜줘야지. 야 진짜 좋지. 에이. 에이 치옥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아 눈물이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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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김상독 씨 찾아와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유재를 찾았어 유재를 찾았어? 바꿔 바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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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너무 길러. 턱이 너무 길러. 턱이 길러. 턱이 길러. 턱이 길러. 야 이거 더 길었나 보다. 야 이거 난가. 시작. 쟣 쟣. 쳇말 안 쓰면 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었지. 에이, 그랬으면 어디다 다했지. 야, 오디오 감독님이 몸을 쳐다보는 거고 있어. 이게 안 돼야, 몸을 쳐다보는 거고 있어. 이게 당황스러워, 이게. 이게 막상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 아, 상골이 형이 걸어주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권력 잡히고 있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상골이 형이 자기가 이렇게 재숙이 형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걸어주냐고. 아, 아니야, 야. 오줌오줌이 언제 그렇게 했냐? 하아, 그게 안 나를 해. 제가 드디어... 에? 바지처럼. 아이, 보숩 봐. 형, 형. 형, 형, 형. 아, 형 조, 드릴 수 있어, 두고. 형 조. 형 조, 이리. 야, 진짜. 난 발을 씻었거든. 야, 이거 진짜. 내일모레 마음이 진짜 승형이. 좀 괴롭혔다. 내가 우측을 걸어봐. 내가 살짝 걸어줬잖아. 아까 난 아까 걸어줬어. 재석이 형 여기도 있어요. 아 난 너도 좀 친수록. 우리 그쪽으로도 사질러. 야 진짜 내 생각 기억이 아니야. 여기 있어요. 아쉬운 능행. 여기 있어요. 다시 펴주세요. 이쪽으로. 오. 주장 이게 뭐지? 다이야! 염마나까지마, 염마나까지마